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유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만관유 주십시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일주기 준비했습니다. 일주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추모 행사가 열린다고요. 네. 추모 행사가 계획됐는데요. 유족 측은 서울에서 시민 참여 방식의 추모 행사를 열고 또 내일은 묘역에서 참배객을 맞이하는 자리를 기존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민 참여는 받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추모제 가족들만 참여해서 작게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소식 전하면서 박 시장을 추모하는 SNS가 있어요. 그 페이지에 부인 강나니 씨의 친필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시민 참여를 받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꼭 다시 박원순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를 이야기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편지를 보는 시설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데 여가부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관련해서 고 박원순 시장에 소환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최근에 일부 야당 후보를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 대선 공약 나오고 있잖아요. 이와 함께 신중해야 한다 혹은 비판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주장 여가부 폐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그중에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그리고 피해 고소인이라고 부른 것은 2차 가해라고 한 것이다. 2차 가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함께 썼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도쿄올림픽 무관중 결정입니다. 무관중.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그런 거죠? 네. 도쿄 같은 경우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금 9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 전주와 비교해서 한 24% 정도 점점 더 증가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총리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방역대책 긴급사태를 발휘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쿄의 다음 주 월요일 12일부터 다음 달 22일 그러니까 6주 동안 발령이 된 겁니다. 네. 도쿄올림픽이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올림픽 결국은 뭐 개최가 되긴 되는 건데 무관중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누리꾼들 포함해서 도쿄 시민들까지도 아니 이렇게 해서 꼭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일단 뭐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는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관중 입장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해서 거듭됐는데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관객, 관람객 없이 치르는 올림픽이 사상 처음 아닙니까? 네. 올림픽 사상 처음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100% 무관중은 아닙니다. 미야기현 등 일부 코로나 확산 위험이 좀 적은 지역의 경기장은 좀 적게 관중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가 진행이 되는 곳은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그리고 지바현 이런 곳들인데요. 여기는 다 무관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관중 올림픽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상 무관중 올림픽.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또다시 중단된 소녀상 전시입니다. 또다시 중단이라. 일본에서 진행되던 소녀상 전시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건 지난 2019년이었는데 당시에 항의로 인해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후에 1년 8개월 만에 시민단체가 주최한 전시회를 통해서 소녀상이 다시 일본 시민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과정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우익단체가 역시나 많이 반발을 했고요. 전시장 앞에서 시위도 하고 또 전시장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소란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차분하게 대처를 이어가면서 전시를 계속했는데 폭죽 폭발 이후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폭죽 폭발이라고요? 네. 어제 전시회장의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는데 이게 익명이니까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이 경찰을 대동해서 이걸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죽 같은 물질이 한 10여 차례 터졌다고 합니다. 폭죽이 터졌다? 네. 이로 인한 부상자는 다행히 없었지만 나고야시 측은 안전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 직원과 관람객을 급히 대피시켰고요. 11일까지 전시장을 임시 휴관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전시가 원래 11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11일까지. 그러니까 추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금 전시는 끝난 셈입니다. 그래요? 이거 거의 유럽에서 이런 거 일어났으면 테러로. 그렇죠. 폭죽 저도 테러라고 이제 명명할까 하다가 일단 폭죽 폭발로 했는데 이게 아직 발신인이 익명이고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니다 보니까 명확히 테러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일단은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익단체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보니까 우익성향단체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전시장, 지금 소녀상 전시가 이루어지는 그 전시장과 마주보는 전시실에 우익성향단체가 주최하는 전시를 하나 급히 열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전시를 보면요. 범죄는 항상 조선인과 같은 한국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내용도 담겼었고 한복 차림의 여성이 매춘소에 있는 모습 같은 걸 그린 그림도 전시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여기 지금 전시장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밝혀진 건 없는데 아마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야만적인 행위네요. 보니까. 네. 이 소녀상 전시는 도쿄 그리고 오사카 등에서도 추진이 됐었는데 전시장 확보가 워낙 어려워서 실제 진행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만관위해 주십시오. 네. 경찰 폭행한 해경 준비했습니다. 경찰이, 아 경찰을 해경이 폭행했다? 네. 이게 좀 어떻게 들으면 황당한데. 해양경찰은 경찰인데? 해양경찰이 경찰 폭행했다. 네. 지난 4일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술에 취해서 실랑이를 벌이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마저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짭땡이라고 부르는 이제 경찰 비하하는 발언까지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남성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장이었습니다. 경장이요? 네. 아니 그러면 정말 경찰이 경찰을 비해하고 폭행한 건데? 네. 해당 경장은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현재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보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 관계자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제휴일이 다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망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